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. 사고 직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들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. 사승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지난 5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교차로입니다. 지친 녹색의 캐스퍼 차량이 우회전만 가능한 2차로에서 곧장 교차로로 진입합니다.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. 1차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여전히 방향 지시 등을 켠 채로 신호를 기다립니다. 신호를 무시한 채 진입한 캐스퍼 차량은 좌회전을 시도했고 이내 일대가 차들로 엉킵니다. 차량 운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희 씨로 음주사고 바로 직전에 찍힌 영상입니다. 문 씨의 차량은 신호위반 몇 분 뒤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. 문 씨는 차선을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.149%,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.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경찰 관계자는 문 씨의 동선을 파악 중이라며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문 씨가 탄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